항상 해줄라 언젠특을 쓰니깐 Q챔 비하인드시 형님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원호입니다. 이번 타이틀곡 오픈마인드는 세련된 신실팝 일렉트로닉 장르이며 당당하고 멋있게 데뷔하는 포부를 담은 곡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킬링파트는 새로운 세상을 줄게 새로운 세상을 준다고 하는게 킬링파트입니다 라면 반식한지 한 6개월 넘 된 것 같아요 라면은 스프 먼저 정량의 물 그리고 딱 깔끔하게 꼬들꼬들하게 꺼내서 먹으면 먹는 동안 좀 불기 때문에 그게 가장 맛있는 것 같습니다 라면은 스프 요구 아침부터 뭔가 달라 베이비 어머니 도리되지게 더 새로운 세상을 줄게 또 좋겠어 결혼할던 라면 일단 녹음을 할 때 이제 이게 영화 버전도 있다 보니까 영화 녹음하는 게 조금 어려웠고 그리고 이제 혼자서 뮤직비디오를 처음 도전해봐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잘 해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제 혼자 있으면서 느꼈던 시간들이랑 같이 작업하는 제 친구들과의 뭔가 있었던 즐거운 시간도 담았고 그리고 이제 팬분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그래서 이번 앨범은 전체적으로 그냥 약간 편지 느낌으로 만들었던 것 같아요 30곡 정도 만들고 출연한 거였는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애정이 있긴 한데 I just라고 뭔가 혼자서 멈춰있는 것 같은 시간을 표현한 곡이 가장 미니멀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도대체 몇 시인지 때가뜩이 나는 건지 빗소리예요 I'm wondering 어둠 방 안에 I'm waiting Keepin' over with my mind girl Keepin' over with my mind girl 미소서와 미소서 네 거잖아 Keepin' over with my mind girl 어 미니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또 쇼챔임 좋은 기회로 또 쇼챔임에 나오게 되었는데 오늘 무대도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음 이렇게 좋은 스탭 분들이랑 좋은 친구들, 댄서들 이렇게 만나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어 미니들도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Keepin' over with my mind girl 네네네네네네네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